늙은이들의 연애는 죄가 되느냐? 윤리 도덕의 행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늙은 사람은 남녀 친구를 사귀지 말며 이를 어겼을 때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더냐? 애인? 맞다. 할망구는 20년 연하에 내 애인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산책조차 할 수 없는 연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치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버지의 의자입니다. 이 작품은 정변국 소설집 타인의 방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일상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던 97세 노인에게 스무살 연하의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치 황순원의 소나기를 연상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노년의 연인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의 의자 정변국 아범이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꼼짝없이 속았구나. 아범이 속인 것도 모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거리며 어찌나 자주 뒤를 돌아봤는지 뒷덜미가 다 아팠다. 나중에는 들락거리는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릴까봐 아파트로 오는 길을 주시하며 의자에 종일 앉아있었다. 늙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범이 말한 한 달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다리에 힘없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게 짜증이 났다. 햇볕이 조금 강해도 눈물이 나면서 시야를 가리고 귀는 누군가 다가와도 발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 꼭 산 송장 같았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잘 들리지 않는 귀가 너무 답답해 애꿎은 귓구멍만 쑤셔댔다. 아범은 아비의 속도 모르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자꾸 묻기만 하니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다. 아범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던 가슴 알이 그것은 늙었기 때문에 더 아팠는지 모른다. 벙어리 냉가슴 알 듯 한다더니 뒤늦게 그런 고통을 겪게 될지 정말 몰랐다. 마음은 수천번도 넘게 그 할망구 집으로 달려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백세가 내일 모래라 차마 그리할 수 없었다. 아범이 그 사람이 막내딸 집에서 한 달쯤 머물다가 온다고 말해주기 며칠 전에 경비원 김씨에게 물었었다. 요즘 그 할망구가 안 보이네요. 어르신 어르신 하며 늘 친절했는데 그날은 입이 열두 발은 더 나은 것 같았다. 모릅니다 저는 대답이 너무 퉁명스러워 더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다. 눈길도 주지 않는데 성질을 잘못 건드렸다가 의자라도 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돌아서 몇 걸음 떨어진 의자로 갔지만 못내 서운했다. 김씨라면 그 할망구가 왜 꼼짝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아서 물었다가 눈총만 받았다. 그날 저녁 아범이 목욕하자고 했을 때 화를 퍽커 낸 것도 퉁명스러웠던 김씨 말투와 할망구의 소식을 알 길이 없자 터진 분노였다. 내가 너희 집을 떠난 이 세상으로 온 후 아범은 부모를 잘 보시지 못했다고 한숨만 푸흑푸흑 내시더구나. 이젠 더는 그러지 말라고 할망구와의 비밀을 털어놓으마. 이야기의 시작을 새벽이면 꼭 하루의 운세를 점치던 화투패에서부터 하자. 오늘은 아범의 손재수패가 자꾸 뜬다. 화투패라 무시하지 말고 일마다 조심해라. 일전에도 내 말 듣지 않았다가 일 그르치지 않았더냐. 아범의 나이도 만만치 않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귀담아 두어라. 아비를 속일 생각만 하지 말고. 화투패가 계속 안 좋아 밖으로 나갔었다. 날이 밝으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하는데 경비원이 아파트 계단 양쪽으로 놓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더구나. 사람들도 그렇지. 집안에서 키우기가 번잡스러워 내놨으면 관리에 신경 써야지. 어떻게 경비원에게 그 일을 떠넘기느냐. 내가 종일 지켜보니 경비원의 일이 장난 아니더라. 이런 저런 일 다 제쳐놓고 경비실 앞에 쌓이는 택배 물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경비원이 아니라 상 머슴이더라. 난 경비실 앞에 쌓인 택배 물건은 배달 연락을 받은 주민이 알아서 찾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나. 애출했다 돌아오는 여인들의 경우 하나같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물건을 옮겨주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예 싫어주더구나. 어떤 여자는 당연한 것처럼 옮겨달라고 명령하는데 목소리와 표정이 어찌나 도도하던지 몰골이 다 서늘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치고 싶었지만 번번이 삼켰다. 아니, 삼킨 게 아니라 백세가 다 됐으면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지. 주책 없이 왜 나대요? 나대긴? 무섭게 쏘아붙일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범이 속상해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다만 정말 황당했다. 한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심술이 났는지 화분을 톡톡 차며 계단을 올라왔다. 다행히 남자아이의 발길질에 화분이 쓰러지지 않았으나 그 모습에 놀라 소리쳤다. 네, 이놈! 이라는 호통에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이를 끌어안은 엄마가 빽 소리치며 노려보더라.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울려요? 그 눈길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지금도 몰골이 서늘하다. 늙었으면 방 안에 누워있어. 이 영감탱이야. 라고 악을 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 조심스럽게 눈만 껌뻑거렸다. 아이와 엄마가 사라지자 크고 작은 화분을 헤아려보니 자그만치 서른두 개나 되더라. 화분마다 이름 모를 나무와 화초가 심겨있는데 조심스럽게 물을 준 경비는 하나하나 살펴보더구나. 혹 부러진 가지가 있나 입에 벌레가 붙었나 하도 세심히 살피기에 물었다. 얼마씩 받으시는가? 65살이라는 경비원은 말기가 빨랐다. 내 말 뜻을 금방 알아듣고 허리를 펴며 웃더라. 그냥 좋아서 돌보는 겁니다 어르신. 정말이신가? 경비원의 대답이 미웠다. 그동안 지켜보아서 잘 아는데 경비원 두 사람에게 화분은 골칫거리였다. 매일 아침 7시 교대할 때 화분 때문에 언쟁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럼 택배 물건도 좋아서 옮겨주시나? 경비원은 얼굴을 찡그렸다가 이내 펴며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 필요 이상으로 목청을 높였다. 그 심정이 이해가 돼 더는 짓궂게 말하지 않았다. 늙어서 일하려니 더러운 꼴 많지? 라고 놀리려다 참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범이 내놓은 의자에 꽃 방석을 올려놓은 이가 바로 그 경비원이라 그쯤 해둔 것이다. 꽃 방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말 눈치 없는 아범을 한데 지어받고 싶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샜으면 없던 눈치도 생길 텐데 어찌 그 모양이냐. 이건 언지를 주어도 빨기를 못 알아들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장미꽃 방석을 너희가 사 드렸느냐고 애들에게 물어? 학생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꽃 방석을 사와 사오긴. 어쨌든 꽃 방석이 마음에 들어 서운한 마음을 접었다마는 하여간 자네는 답답한 화상이다. 아범 회사가 책 만드는 출판사라고 했지. 대장장이 집 부엌에 식칼 한 자루 없다더니 난 아범이 만든 책 한 권 본 적이 없다. 내가 읽든 말든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져와야 하는데 시골에서 너희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5년이거늘 한 권도 본 적이 없다. 눈이 침침한 노인에게 책이 무슨 소용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의 연속극도 사랑 싸움이 사극보다 더 재미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범 출판사에서도 그런 사랑 이야기 책이 나올 거 아니냐. 언젠가 양갓 부모의 결혼 반대에 부딪힌 연속극 장면에 쏙 빠져 눈물까지 글썽이자 아범이 놀렸다. 아버지 그렇게 슬프세요? 쟤들 어떻게 하느냐 저러다가 큰일 치르겠다. 시청률 높이려는 작가 농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설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도 슬픈 대목에선 눈물이 나는 법이다. 아범이 소설가라는 입장을 고려해서 그게 사람이고 짐승과 다른 점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아범은 소설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예순을 훌쩍 넘긴 사람이 그것도 평생을 글로 산 아범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잠옷 궁금했다. 아범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짧게 대답했다. 정말 미꾸라지 같은 대답이었다.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다르다는 말이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아니냐? 내심 혀를 내둘렀지만 그대로 물러서기가 싫어 노인들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쏟아내는 대답에 또 혀를 내둘렀다. 한자리에서 아범에게 두 번씩이나 연거푸도 올라 혀를 찬 내가 무척 민망했다. 아버지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설사 결혼한다고 해요. 자식들 앞에서 어른 채통이 설까요? 열이면 열 사람 모두 빵형이라고 할 겁니다. 빵형이라 아범이 말하는 노인의 기준이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다만 기가 찼다. 빵형이라는 말에 가슴이 다 먹먹하더구나. 빵형이란 늙은 탓에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함인데 그 무시무시한 말을 쉽게 내뱉다니. 그 말 들은 이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아범이 차려주는 밥상과 간식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눕는 요아 이불에 길을 맞춰놓고 밖에 나갈 때 짚는 지팡이 세 개도 반듯하게 세워놓았다. 바지의 앞섭이 열려 있지 않나 늘 살피고 양치질도 꼬박꼬박하고 입가에 하얀 수염에 음식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묻지 않았는지 자주 거울을 보았다. 목욕도 아범이 말하기 전에 먼저 했다. 그러나 긴 수염을 다듬고 손톱과 발톱 깎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범에게 부탁했다. 그것도 혼자 하고 싶은데 안되더구나. 아범에게 수염과 손톱 발톱을 바뀔 때마다 머릿속으로 윙윙 날아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열이면 열 사람 모두 빵형이라고 할 겁니다. 라던 아범의 발이다. 손톱이 발톱이 따각 따각 잘려 나갈 때마다 그 소리는 아범의 발과 함께 벌떼로 변했다. 가위를 잘리는 수염의 소리도 어김없이 벌떼가 되어 가슴속에 침을 무수히 박았다. 망령? 손톱과 발톱도 스스로 못 깎는 내가 할망구와의 데이트를 털어놓는다면 망령이 아니라 더한 말이 터지겠지. 망령보다 더한 말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차마 내 입으로 할 말이 아니라서 참는다. 아범 집에 온 지 올해가 5년이다. 춘천에 있을 때는 약수도 떠오고 내 어미의 무덤에도 자주 갔었다. 그때는 지팡이 없이도 잘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고작 아파트 한 마당이 전부다. 힘에 붙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라는 곳은 정말 묘하다. 동표시 숫자만 다르고 모양새가 하나같이 똑같으니 집 잊어버리기가 딱 맞다. 다행히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기억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었다.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범이 사는 동네를 구경하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가 겨우 집 찾아왔다. 요쪽으로 쭉 가세요. 잘못 오셨어요. 저기 저 높은 건물 보이시죠? 그쪽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노인 양반이 왜 혼자 나오셨어요? 요쪽으로 저쪽으로 주저앉기 직전에 다행히 400이동을 찾았다. 그날 이후 주변 환경을 익혀 헤매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자꾸만 줄어들더니 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38선이 됐다. 그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로 가슴에 새겼다. 그 무렵 아범이 때맞춰 아파트 경비실 밖에 의자 하나를 놓아주었다. 처음에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게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웬 노인이지 구경하는 것 같아 금방 일어서곤 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꼽 인사하면서 어른들도 말을 걸어왔다. 1층 1호에 사시죠? 수염이 멋지세요 할아버지. 홍시 하나 드세요. 손자, 손녀는 학교로 아범은 회사로 큰 며느리는 코빼기도 볼 수 없는 텅빈 아파트 방보다 의자가 더 좋았다. 집은 침묵의 공간이지만 의자에는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낮에 아범집은 철관이고 의자는 생기 넘치는 세상 속이었다. 의자에 앉은 지 며칠 안 돼 난 사백이동의 큰 어른이 됐다. 어떤 아주머니는 친정아버지 같다며 손도 잡아주고 어떤 젊은 신사는 맛있는 거 사드시라며 용돈도 주머니에 너 주더라. 의자는 내게 일거리도 만들어 주었다. 그 첫 일이 화분에 물 죽이었다. 서른두 개의 화분마다 차례 차례 물을 주며 빠를 건넸다. 너는 이름이 뭐니? 넌 키가 작은데도 참 또랑또랑 하구나. 너 선인장 맞지? 그렇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넌 무슨 나무니? 잎사귀가 참 예쁘다. 허, 딸기가 왜 여기에 있어? 넌 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니? 화분에서 열매가 잘도 달리겠다. 어라? 넌 누구니? 무엇을 잘못했기에 철사로 꽁꽁 묶여 있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맨 끝에 있는 녀석 너 고개 좀 들어봐. 어디가 아프기에 축 처져 있니? 네 주인이 돌봐주지 않는구나. 알았어. 넌 이제부터 내가 챙겨주마. 아범에게 부탁했던 작은 물조리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구해왔더라. 집에서 떠오던 물도 경비실 안에 있는 수도를 사용하게 해 걸음걸이가 많이 줄었다. 아범은 내가 실수로 화분이라도 깰까 염려되어 말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서운했다. 화분마다 물을 뿌려줄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느냐? 경비원은 물론 주민들도 내가 물을 주면서 화초들이 더 싱싱해지고 꽃도 잘 피운다고 칭찬하더라. 몇몇 화분 주인과 함께 화초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기쁨이다. 난 칭찬보다 그들과의 대화가 더 좋다.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고? 난 아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냥 그렇다. 1층부터 15층까지 누가 몇 층에 사는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건성건성 할아버지 수고하시네요. 인사해도 난 꼬박꼬박 고맙네 잘 다녀오시게 출근길을 격려해줬다. 물론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는 거의 표정이 차갑거나 굳어있다. 사는 게 무척 힘드나 보다. 안타까운 눈길로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늙은 내게는 너무 꿈같은 일이라 현실인데도 믿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싶어 거리를 두었다. 저 할망구가 왜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차를 중심으로 빙빙 돌지 혹 정신이 상하냐 공연이 도와주려다 왜 살라 아예 못 본 척 하는 게 상책이다. 그 할망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나가지 말자 한동안 그리 지냈다. 물론 의자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은근히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칠째 지척거리던 비가 멈췄기에 밖으로 나갔다. 비구름 사이로 살짝 떴다 사라지는 여우 햇볕이 반가워 꽃방석을 들고 나갔다. 의자는 비어있었다. 그러나 의자는 비에 흥건히 젖어있었다. 원래 위치에 있었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터인데 누군가 앞으로 밀어놓아 흠뻑 젖었다. 의자를 안쪽으로 옮긴 후 손바닥으로 빗물을 털어내다 돌아섰다. 손바닥으로 빗물을 털어내도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앉을 수 있었다. 넘어지면 코 닿을 집에 들어가 빠른 걸레를 챙겨 나오는데 그새 그 할망구가 나타나 휴지로 의자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 의자 내 것이니 손대지 마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어 할망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켜보다가 들어왔다. 가지고 나갔던 걸레를 집어던지는 것으로 화를 풀고 텔레비전을 틀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아범이 타놓은 커피를 마시며 도대체 그 할망구는 왜 남의 의자를 제 것이냐 사용하는지 몰라 혀를 찼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한마디 하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다. 아직 낮잠 잘 시각이 아니었지만 눈을 감았다. 꿈결인가 싶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며 어르신 어르신 불렀다. 잠결에 문을 여니 백사모 부인이 활짝 웃으며 접시를 내밀었다. 비가 오기에 김치전을 부쳤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애들이 선어 되던데 내먹도 있어요. 어르신 많이 부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받아든 김치전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침이 다 꼴깍 넘어갔다. 백사모 여자는 안으로 들어와 주전자의 물을 따라주며 신신 당부 하더구나. 물부터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아범도 손녀도 손자도 모두 끼니 때마다 내게 천천히 꼭꼭 씹으라고 잔소리 하더니 옆집 여자도 그러하기에 허허 웃었다. 하필 그 순간 백사모의 부부싸움 생각이 날 게 뭐냐 남편이 문 밖으로 내보렸을 때 마침 내가 그 집 문 앞에 있었다. 남자가 그 와중에도 인사하며 웃기에 나도 웃었다.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밖으로 내쫓다니 말이 안 되는 일 아니냐. 남편이 너무 순한 것 같아요. 뜬금없이 대개 남편은 순한 것 같다는 말에 여자는 바로 쿡쿡 웃더라. 순하다고요? 우리 집 양반이요? 아니면 누군가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던지 여자는 이번에도 쿡쿡 웃었다. 어르신 애들 아빠는 지잡듯 해야 사고를 안 쳐요. 가만히 두면 앞뒤 못 가려요. 그렇다고 내쫓아요? 제가 내쫓은 게 아니라 남편이 밖으로 도망친 겁니다. 어르신. 103호 여자는 제가 애들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니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구나. 그 손길 한 번에 103호 여자는 알뜰한 살림꾼이고 남편은 사고나 치는 남자가 됐다. 남의 집 물건 비록 신문이라도 가지런히 챙겨 탁자 위에 올려놓을 정도라면 자기 집에서는 어떨까 짐작됐다. 거기다가 부부싸움을 사과하며 어쨌든 죄송해요 남편 잘 모실게요 라며 나가는 103호 여자가 그렇게 예뻤다. 먹기 좋게 자른 김치부침을 또 하나 집었다. 간간 하면서도 매콤한 게 정말 내 입에 딱 맞았다. 문득 빡걸리라도 있으면 싶었다. 이제는 옛날처럼 한 사발을 단숨에 쭉 비울 수 없지만 베란다로 나가 다시 쏟아지는 비를 지켜보다가 의자가 걱정됐다. 남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이냐 차지하는 여자 그 할망구가 의자를 빗속에 그대로 두고 들어간 건 아닌지 살펴보러 나갔다. 의자는 빗방울 하나 맞지 않게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어르신 천사와 할머니에게 된통 혼났어요. 경비원 김씨가 경비실을 나와 의자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귀 안 먹었으니 작게 얘기하라고 해도 그때뿐 이었다. 금방 다시 목청을 높여 시끄럽게 짝이 없었다. 어르신 의자를 또 비맞게 하면 가만 안 둔답니다. 그 할망구가 왜 남의 의자에 신경 쓴대요? 어르신 그 할머니가요 어르신이 참 멋지대요. 내가 멋지다고? 웬? 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하려다가 참았다. 어른이 할 말이 아니다 라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참 멋지다고 했다는 대목이 말문을 막았다. 밉든 곱든 할망구가 멋지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어떻게 면박 하겠느냐. 어르신 비밀 하나 알려드려요? 비밀? 누구 비밀? 그 할머니요. 김씨는 갑자기 신이 나서 목청을 더 높였다. 천 사 오 할망구는 의자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 꼭꼭 손수건으로 닦는다는 구나. 이틀에 한 번꼴로 물티슈로 의자에 다리까지 닦았다는데 난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김씨의 말이 고마운 여자인 줄 모르고 내가 오해했었구나. 다행히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않았기 망정이지 망신당할 뻔했다. 그 할머니는요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계시면 늘 되돌아섰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왜 돌아서요? 자기 갈 길 가면 그만이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범아 김씨가 정말 모르겠냐며 싱글벙글 웃는데 기분 참 묘하더구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는데 처음에는 순이 가빠서 그런가보다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라앉지 않아 찬물을 마셨다. 내 의자를 가끔 점령하는 할망구가 천사오에 산다는 것도 김씨가 말해서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사오라는 숫자가 어쩌면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느냐. 아범지 보수는 애들이 부를 때마다 가물가물 하면서도 그 숫자는 또렷하게 기억됐다. 그 예의 없는 할망구가 몇 호에 사는지 안 후 버릇이 하나 생겼다. 1층에 사는 우편함 중 할망구의 칸을 들고 날 때마다 살펴보았다. 아범집 우편함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남자란 늙으나 젊으나 여자가 멋지다고 하면 정신 놓는 건 똑같구나. 멋지다는 말 한마디에 예의 없는 할망구에서 관심의 여인으로 감정이 바뀐 지 며칠 지난 뒤의 일이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돌아선다는 김씨의 말을 기담아 두었는데 운 좋게 현장을 딱 잡았다. 이리 와봐요. 할망구가 깜짝 놀라더라. 두 번째 재촉에 쭈뼈 쭈뼈 다가오는 할망구의 모습에 허허 웃고 말았다. 왜 그러세요? 쭈뼈 쭈뼈 다가와선 너무 조심스럽게 말해 이번에는 내가 당황했다. 늙어서도 수줍음을 타는 할망구에게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권하자 뒤로 한 발 물러나더라. 자주색 생활 한복을 입은 그녀는 접는 부채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쪽지드 묶은 머리는 반백이었다. 어서 앉아요. 싫어요. 다른 땐 잘 안 잤잖아요. 그땐 영감님이 없으니까 안 잤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요.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실랑이로 시작됐다. 그날 할망구는 끝내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내가 오면 양보했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다 서 있기도 했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앞 어린이 놀이터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다 돌아섰다. 늘 할망구가 먼저 돌아서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 그만 들어가 쉬세요. 오래 서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의자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거리는 불과 7, 8미터. 노인 걸음으로도 10초가 채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앞서거나 뒤따르는 미니 데이트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거리의 데이트일 것이다. 데이트란 연인이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여유롭게 걸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게 아니더냐. 그러나 우리는 데이트를 그것도 하루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헤어질 때 나누는 말도 짧았다. 할망구는 쉬세요 나는 올라가요 이렇게 말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만약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침묵으로 헤어진다. 해가 진려게 그날의 마지막 데이트가 끝날 때 사람들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지면 너무 섭섭함으로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눈치 못챌까요? 할망구는 내 말에 웃으면서도 불안해하더구나. 아무도 눈치 못채게 행동을 잘합시다. 알았어요. 영감님이나 실수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앞서 걷던 나나 할망구가 의자가 있는 쪽으로 되돌아 서기로 했다. 아니면 할망구가 자연스럽게 우편함을 살펴보며 지체하기로 했다. 그 시간 끌기 작전은 적어도 절반은 성공이었다. 실패의 절반은 어느 사람도 우리의 데이트를 눈치채지 못하는데 할망구는 민망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다. 너무 재미있어요. 스릴도 있고요. 할망구는 절반의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에 차분했던 목소리도 빨라지고 높아졌다.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은 소녀로 돌아간 듯 했다. 나 역시 할망구와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점잔 빼느냐 빙글에 웃었지만 할망구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짜릿했다. 앞으로 어떤 비밀을 또 만들어 갈까 궁리를 거듭했다. 영감님 어느 날 오후 의자에 앉아있는 내게 사탕 하나를 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홍삼향이 짙은 사탕인데 아범이 사다 준 것과 똑같았다.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어떻게 하다니 뭘 말이요? 며느리가 눈치를 챘나 봐요. 살짝 살짝 이것저것 떠보는 게 수상해요. 그래요? 그래 어찌 했어? 어찌 하다니요? 시치미를 뚝 뗄 수밖에요. 어머님 화장품 안 떨어졌죠? 요즘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여우같이 이러질 않나. 생활 한복 사드려요? 인터넷 쇼핑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이 입으시면 10년은 젊어 보이겠던데 그렇게 젊어 보일 옷이 있으면 사주면 되잖아요? 요것이 앙큼하게 살살 붓기만 해요. 어찌나 얄밉던지 나도 모르게 그만 반찬 타박으로 시어머니 권력을 휘둘렀더니 한동안 잠잠해요. 아범도 내게 물었지 요즘 웬일로 양치질을 자주 하느냐고 그때 얼마나 뜨끔했는지 아느냐 또 거울은 왜 그렇게 자주 보세요? 큰 거로 바꿔드려요? 아범은 그 길로 전신을 볼 수 있는 큰 거울로 바꿔주었을 때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애들 아범도 이것저것 묻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꽃이 꽃이 물고 늘어지는데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집 아들은 아니에요.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지? 그렇지? 이렇게요. 77 할망구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겠느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입술을 오므렸다가 깨물고 깍지를 껴다 풀다 반복하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구나. 할망구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짓궂게 물었다. 애들 눈이 무서우면 그만 만날까요? 할망구가 펄쩍 뛰더라. 애들이 아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할망구의 눈에 눈물이 촉촉히 차더라. 나도 사실은 아범이 할까 조심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너보다도 어멍과 손자 손녀가 할까봐 전전 긍긍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내가 그래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개를 끄덕일 이유가 없었다. 늙어서 곧 저승으로 갈 사람이라서 단지 이유가 그뿐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결혼하여 애 줄줄이 낳으며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너희에게 감춰야 하니? 늙으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귈 권리까지 박탈 당하는 것이냐? 물론 물론 그 누구도 우리를 비췄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와 할망구에게 늙은이들이 주책없다고 망령났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 공연히 우리 두 사람이 지레 겁먹고 조심하는 것이지만 분명 화나는 일이었다. 늙은이들의 연애는 죄가 되느냐? 윤리 도덕의 행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늙은 사람은 남녀 친구를 사귀지 말며 일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더냐? 15층 아파트 출입구에 의자에 앉아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목격한다. 150세대 가족과 그들의 친이척은 물론 손님이 들락거리니 구경거리가 좀 많겠냐? 그 중 가장 부러운 장면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연인들의 헤어지는 모습이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어도 당장 오늘의 헤어짐이 아쉬워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건 말건 여자친구를 안으려다가 거절당하면서도 웃는 뻔뻔한 놈. 서너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다 가볍게 악수한 후 미소로 돌아서는 놈은 왠지 안타깝더구나. 아가씨는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를 보내는 모습이 참 예쁘다. 걸어가던 남자친구가 돌아보면 밝은 미소로 손 흔드는 모습이 텔레비전 연속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 아가씨 얘기를 할망구에게 했더니 쿡쿡 웃더구나. 왜요? 나도 그 아가씨처럼 해드려요? 그러면 좋지. 좋아요. 못할 것 없어요. 소원 풀어드릴게요. 그 얘기 우리는 약속된 동작이 하나 더 늘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질 때 악수는 하지 않았지만 서너 걸음 걷다가 돌아보면 할망구가 손을 살짝 흔들며 웃는다. 헤어질 때마다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다. 전처럼 쉬세요 올라가요 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만 그리한다. 우리 나름대로 내일 다시 보자고 약속하는 셈이지. 이 장면을 손녀에게 딱 걸린 적이 있었다. 손녀는 재빨리 할망구를 쳐다보러 얼굴을 돌렸지만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지는 등만 보였다. 현관문을 가로막고 생글생글 웃던 손녀가 할아버지 애인 생겼어요? 그러더라. 애인? 맞다. 할망구는 20년 연하에 애인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산책조차 할 수 없는 연인이었다. 아범이 알다시피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넘어지면 코 깨질 정도이다. 오직 답답했으면 아범도 경비실 바깥에 의자를 놓아주었겠느냐. 억지로 걷는다면 아파트 단지 앞 상가까지 갔다 올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길은 할망구와 산책하고픈 곳이 아니다. 아파트에서 1km쯤 떨어진 중앙공원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중앙공원의 숲이 얼마나 좋은지 기억한다. 다리 다쳤을 때 아범이 휠체어에 태워 데려가지 않았더냐. 할망구에게 그 얘기를 하며 같이 걸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더니 지금도 아주 재미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금살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척 긴장되면서도 즐겁다는 말에 웃고 말았다. 멀리 갔다가 집 못 찾아오면 큰일이니 오히려 잘됐다기에 또 웃고 말았다. 우리는 상과 아들 바다의 데이트를 즐기지 못했어도 즐거웠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밥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사탕이나 빵을 나눠먹어도 아파트 앞의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다. 코앞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는 마치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구릉에 높이 자란 소나무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았다. 저 녀석들 너무 시끄럽 할망구가 어쩌나 보려고 짜증을 냈다가 한마디 들었다. 애들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데 짜증내요. 조용히 놀지 녀석들 애들이 어떻게 조용히 놀아요. 저 소리가 싫으면 귀마개를 하고 나오세요. 할망구는 그 후에도 어린아이들을 타박하는 말만 하면 눈을 흘겼다. 내가 놀리려고 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꼬박꼬박 눈 흘기며 입술까지 깨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숨은 듯 즐기던 할망구와의 하루 서너 차례 데이트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할망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점심 전에 시작한 만남을 해가 칠 때까지 짬짬이 이어갔었다. 이따가 다시 봐요 라는 약속도 필요 없었다. 먼저 나왔으면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중국집 배달원과 피자 그리고 집배원의 오토바이를 구경했다. 택배차도 자주 들락거렸다. 세탁소 여자가 세탁한 옷을 두 손으로 어깨에 걸치고 오거나 장을 잔뜩 본 장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오는 부인들을 구경하다 보면 할망구가 나왔다. 할망구가 먼저 나와있고 내가 늦게 나갈 때도 잦았다. 우리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정해졌다. 이를테면 오전에는 11시쯤 오후에는 점심을 먹은 후 2시부터 4시 5시 해질 무렵에 한 번 더 이뤄진다. 가끔 반벙등이 켜진 초저녁에 만나기도 하는데 사람의 눈이 많아 피하는 편이었다. 하루 서너 차례 보던 사람을 갑자기 못 보니 밥맛이 나겠느냐. 아범은 왜 밥맛을 잃었는지 전혀 모르니 병원에만 가자고 붙였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고 소리 지르다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의 얼굴이 웃음이 늙은이의 가슴속에 그렇게 깊이 박혀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저승에 있는 내 어미에게는 미안하지만 또 다른 여인이 가슴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범에게 친 호통이다. 할만구가 사는 천사오로 달려가 아픈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고함으로 터진 것이다. 지금도 당시의 아범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이었던 아범은 경비원 김시로부터 할머니와의 관계를 알고 천사오를 찾아갔다가 뜻밖의 소식에 당황했었지. 막내딸 집에 다니러 갔다가 도련 도련 사한 할머니의 죽음을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후 내게는 거짓말 했더구나. 아버지 천사오 할머니요. 시골에 딸네 집에 갔는데 한 달쯤 있다 올라오신대요. 이 말이 거짓말임을 저승에 와서 내 어미로부터 알았다. 아주 감쪽같이 잘도 속였더구나. 내 어미가 얘기를 하니 화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아범이 괘씸하고 하여간 아범에게 서운했다. 그곳이 저승의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날 기다리고 있던 내 어미가 눈을 기며 그 버릇 끝까지 못 버리고 저승 왔느냐 기에 한마디 대꾸도 못 했다. 며칠 전 아범이 사는 아파트에 갔었다. 내 어미가 너희 사는 게 궁금하다 기에 함께 갔었는데 옛날처럼 의자가 놓여 있더구나. 나도 모르게 의자에 앉았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자 내 어미가 웃으면서 웃더라. 이승에서의 마지막 여자를 만난 게 바로 이 의자인가 봐요. 여자리 한글자리 한글자리 감사합니다.